자 유튜브 아프리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bj 스파키민입니다 바이오하자드5 골드 에디션 스팀판 PC버전 게임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1 갑판 위에서의 전투 갑니다 난이도는 노멀이구요 온라인 한번도 안해봤어 초대해서 좀 하고싶은데 호흡을 못해봤네요 언젠가 할 기회가 있겠죠 시작 이게 꼭 이 지금 이 화면으로 들어오면 마이크가 이렇게 내려가 이 게이지가 음량이 내려가 버려요 100으로 다 올리고 좋은 세상이다 내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내가 17살 18살 17살 18살 19살 20살 불과 내가 나이가 35살이니까 15년 15년 전만 해도 게임을 하면서 요걸 방송으로 내가 게임하는 거를 상대방이 본다 핸드폰으로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1%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 이런 스릴리 게임 나오는 것도 상상 못했고 어릴때는 인터넷 그때 당시 스무살 때 광통신 나오기 시작할 때 야 세상이 참 이제는 뭐 뭐? 뭐 눈에다 뭐 써가지고 하는 거 되게 어지럽다는데 이제 그런 세상이야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세상이 너무 빨리 발전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거 같애 이게 라이프 머신건이냐? 라이플 샷건 어... 어... 가만있어봐 야 이거 잠깐만 아 이거 템 정리하기 진짜 빡세네 어떻게 해야되냐? 야 쉐바가 탄이 없잖아 이걸 좀 줘야지 주고 채우고 음 그리고 어어 머신... 아 잠깐만 머신건 나도 들어야 돼 이제 어이 이런 큰일났네 일단 총알은 채워줘야되겠죠? 아유 내가 탄한이 없네? 야 6-123이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중에 총알 하나 빼긴 빼야겠어요 근데 샷건은 빼지를 못할 것 같애 그렇다고 핸드건을 빼기에는 쪼무라기 상대할때 핸드건이 필수니까 아... 머신건 전 챕터에 전... 이전 챕터에서 머신건 없을때 좀 되게 힘들었죠? 라이플? 아... 야... 야... 이거... 난감하다 진짜... 야 그러면 재고로 가볼까? 한 번 써봐 그레네이드 런처 성광탄 그레네이드 런처라고 해봐야 뭐... 없고... 로켓 런처... 한발밖에 없고... 아니다 그냥 하자 어...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벤트 컷 씬이 나올때는 어... 코멘트를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이 가판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아... 아... 어... 둘 다 피가 없어 어... 완전 극달 피인데요? 와 저... 근데요... 지금 여기 가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꽤 많이 봤거든요? 뭔지 말씀드려볼까요? 그게 뭐냐면 바이오하자드 레벨레이션스 1 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바이오하자드 레벨레이션스 1 처음에 시작할때의 부분이 여기서 시작해요 가판 근데 이게 같은 벤지 아닌지는 나도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바이오하자드 레벨레이션스 1 작품에 처음에 질밸런타인하고 어... 아... 그 뚱땡이 아저씨 누구지? 이름이 기억 안나는데 둘이 나와요 혹시 여기가 그 무대인가? 그걸 모르겠어 뭐... 하다보면 알겠죠? 제가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그래도 꽤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봤는데 스토리를 다 완전히 기억이 안나서 그렇지 어 뭐야 자... 웬만하면 총 쏘는 놈 나올수도 있으니까요 잠깐... 아아아아 잠깐만 야 총 쏘지마봐 아 아 잠깐만 나 쟤 쏠려고 그러는데 어이구 어떡해 우와어어 자냐? 죽은게 아니고 자는거 같아 야 쉐에바 할 때 아 약간 발음이 찰죠 이런 쉐바!!!! 바닥이 따뜻하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야 구급스프레이 하나 하자 바 시리즈에서 구급스프레이 많이 쓰면 정수보다 안 좋은데 니가 들어 항상 회복약은 쉐바가 들게끔 해야할 것 같아 어이 없었네 뭐 손가락이 좀 안 풀려가지고 갑니다 다시 이거 넘길게요 그렇지 이러려고 내가 산거야 여기가 그거 아닌가? 그 저기 나이트메어라는 영화 그 가위손 얼굴 흉악하게 생기고 그쵸 어 뭐야 방금 뭐였어? 어 방금 뭐였지? 아 저기 있구나 그렇지 공포게임이에요? 아아 누가 지금 쏜다 어디 쏘는거지? 잘 봐야돼 위는 쟤는 안건드려도 돼요 쟤는 어 얘는 안건드려도 되고 지금 어느쪽 라인에 쓰는거지? 아 그런가? 죽을때 자폭하는건가요? 어어 무섭다 역시 군인정신 올라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올라가기전에 여기 뭐 없네 여기 뭐 없나? 어 아웃라스트도 참 무서워.. 좀 무섭다.. 무서웠죠 많이 깜짝 많이 놀라고 아웃라스트 새끼리 어엉 깝툭튀.. 예.. 깝툭튀 작살이죠..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야돼? 아.. 지도 없냐? 아.. 지도 있네.. 어.. 어.. 여기 뭐있다.. 나이스.. 깝툭튀.. 야.. 나 옛날에 진짜.. 내 아우나스트.. DLC까지.. 어? 저거 뭐있다.. DLC까지 다 플레이한거.. 영상 다 올린거 있거든요? 보시면은 내가 엄청 깝툭.. 진짜 캣감로란 장면이 몇개 있어요.. 아..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겁나 깜짝이야.. 난 아예 죽이려고 작정했지 아주 그냥.. 야.. 매그넘? 아.. 이거 매그넘탄은 먹어야되냐? 하.. 글쎄.. 매그넘.. 아.. 이거 인벤토리 조금만.. 한 3개만 더 있었어도 조금 했을텐데.. 아무거나 갖고 다닐 수 없어.. 가자.. 지금.. 거만 써보자.. 야 뭐야.. 아잇..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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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가.. 내가 여기 왜 올라오는지 아시죠.. 어.. 야 쟤.. 아잇.. 쟤.. 아니 쟤 잡아.. 쟤 잡아.. 됐어.. 내가 일부러 여기 올라온거야.. 나의 요령..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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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조작이.. 좀 뛰어다니면서 못 써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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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o.. 좋지!" utches.. 뭐.. marry him? Gentleman incapable 이건 니 살 아니야 니 겨드랑이 겨드랑이의 최고의 약점인데 없군요 오케 유즈 디스 알아서 주죠 아아 많이 쓰고 오오 뭐야 뒤에서 가면 한방에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죠 근데 뒤를 음악 끝났고 선관 수루탄? 선관 수루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텐데 샷건 탄원 꽉 찼네요 그래 니가 갖고 있어 그리고 허브 이만하면 쓰지 말고 샷건 들고 있는게 낫겠죠 어휴 흐흐흠 흐흐흠 돈 많이 나와봐야 소용없어 이제 필요없어 거의 엔딩이 거의 피날레를 장식할 그런 상황이 상황이 도리했거든 뭐야 어? 뭐지? 하나있다 원거리 샷을 많이 해야될 것 같은 느낌 원거리 샷을 많이 해야될 것 같은 느낌 아웃테리즈님 다시 오시네요 야 이거 뭐냐 어허 잠깐만 일로 가기 전에 뭐 없나? 고양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얍 얍 체크포인트 야 이거 뭐 여깄다 어 뭐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보이는데 괜히 이런거 작동시켰다가 뭐 뭐 튀어나올 것 같고 어 아야 아 안될 것 같은데 왠지 그거 봐 카드키가 필요하다 그러네 아까 밑으로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일로 들어와 어 문 닫 닫힌거지 흠 흠 흠 아 이거 미는거다 밀때 이거 미는거죠 딱 보니까 좋아 이거 좋아 척추 디스크 눌리겠단 어 여기 대박 싸움날 것 같은데 이거 봐 이거 봐 어 같이 쳤어 어떻게 해야 돼 어 렌즈 잠깐만요 조심하고 이치 아 잠깐만 뒤로 피했는데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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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펄컷 스톰 오 봤어 피한거 아 잠깐만 아 둘을 어떻게 상대해 아 된장 큰일 났네 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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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저거 왜 맞았지 내가 유 아 대 유다이 유다이 남자친구야 파트너 몸 같이 파트너 총알이 떨어졌나봐요 유 유다이 남자친구 유 아 대 아 나 진짜 이게 뭐 어 총 총 머신건 쓸거라 미쳤나봐 나 이상했나봐 총알 낄려고 괜히 핸드건으로 했단 말이야 잠깐만 개조좀 해야되나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개조를 막 해봐야겠죠 소지금이 부족하대 이전태 이제 보물 킥 키 굿 칠 티 짠 큿 구경 이거 또 괜찮아. 비번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안에 엔딩을 보자구. 넘겨. 스톰. 오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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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프 스톰프 스톰프. 아 뭐야. 어 벌컷. 여왕님 팔기. 어 벌컷. 오오오오. 어. 아 저놈이 여깄었 verl 아 저놈을 쏠걸 잠깐만 오오오오오 잡혀먹어 야 잡혀먹어 안돼 잠깐만 총알 총 총 못싸? 아 이때는 총을 못쏘는구나 죽어야돼 그냥 깔끔하게 죽자 아아 샷건을 쏘면은 그 반동때문에 하느님 반갑습니다 반동때문에 여기서 샷건을 쓰지 말아야겠다 멀리 떨어져서 해야겠다 괜찮아 또하면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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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아 피스는 죽어야 이끼라고요? 어 야 야 섞어봐 어? 섞어 잠깐만 이거랑 교환 섞어야지 이렇게 하고 이거를 준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지 어 야 이게 아닌데 됐다 가자 조합했어 괜찮아요 이쯤이야 뭐 처음에 이걸로 하다가 여기서 두번 죽었지 아 여기 바이오하자드 레벨레이션스 그 어디가 있네 넥 트위스트를 노린거야 아니야 아니야 급하니까 어퍼로 스톰프 어퍼르 컷 여왕님 말이야 네 어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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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왜이렇게 안죽어 풀려봐 그치 아 총알 낭비했대 나 여기서 총알 너무 낭비한걸 왜 애들이 안나오지? 나온다 쟤 뭐야? 잠깐만 쟤 왜 안나와? 아 이거 버그 아니야? 게임카드기 아니야 이제 나오나보다 잠깐만 써봐 얘를 다 깼나보네 내가 어 야 내가 봤을때는 이거 이쪽으로 갈수 있나? 아니네 못가네 이거 아니야 아아 저거 총으로 맞춰야되나본데? 그렇지 난 또 적이 하나 더 나오는 줄 알고 빨리 가야 돼 안금 죽어 됐어 근데 아아 절로 계속 더 가야되는구나 어 나 왜 어 어 라이플 탄환 좋아 됐어 라이플 탄환으로 맞춰놓고 갑시다 내일부터 하드라인 해야겠네 14일동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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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프 스톰프 어 뭐야 피했는데 피했는데 어 피했는데 뭐야 먹니? 어 초아졌어 잠깐만 멜째 겁나 세네 터져요 안터지나? 안터지네 어 아니 에모? 에모라는 말을 한가 보니까 뭐 저거 그거는 야? 야? 아아 뭔 말이야 잠깐만 여기 올라가서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있나 본데 어 그러네 야 왜 붙어있어 와 미치겠다 올라가자마자 바로 폭탄 터지는 놈 있네 뭐 어떻게 해야돼 어 큰일났네 나 지금 죽어 가는데 우와 미치겠다 어 올라가 와 근데 저 상상도 못했어 올라가자마자 자포한 놈 있네 참 아아 와 이 후로 죽게 만들었네 프롬하고 프롬하고 친한가봐 세팅 종료 바로 갑시다 아 네 여기서 지금 몇 분을 지금 허비하는 거야 또 여기서부터야? 와 한 20분 허비하네 여기서 겁나 얇았네 영상만 길어지는 거 아니야 자 빠른 속도로 합시다 다 아니까 빨리 태워 빨리 태워 소리가 참 야듯하다 넘기고 내려가 야 아 펼컷 아 아 아 아 아 아 out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이게 아파라크 자 여기 있죠 어 뭐야 왜 안맞아 왜 안맞아 왜 안맞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약간 니살 이거 니살 아니야 이건 니살 아니야 아니 그걸 왜 거기서 그러고있어 아 나 미치겠네 아니 거기서 그러고있어 고 발가락을 쏠려고 발가락을 쏠려고 했는데 와 나 오늘 뭔 날인가 봐 아 예 안녕하세요 라스트님 반갑습니다 발가락 쏠려고 아이 잠깐만요 아 아 발.. 발가락 쏠려고 그랬는데 아니 발가락을 쏠려고 그랬는데 아니 왜 판정이 안들어가는거야 나 몇번 죽는거냐 한 다섯번 죽었냐 아이 큰일났네 그럼 이제 코믹 버전으로 가야겠는데 진병구사 3급? 아이 체중? 라스트님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데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나 똑같아 어차피 어차피 현약이에요 아 체중이 좀 나가서 그래서 자전거를 탄다는거구나 꽤 잘 안들어가는거야 1급 이상 적을 받으세요 2급, 2급만 supports 2급이나 4급 100jos 1급 대기 중 변형입니다 내일 도달할지 과일 1급, 3급, 3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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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6급, 6급, 9급, 86급, 11급, 9급, 7급, 8급, 8급, 9급, 8급, 9급, 9급, 8급, 9급, 10급, 9급, 11급, 9급, 12급, 11급, 6급, 8급, 10급, 9급, 10급, 4급, 9급, 9급, 1급? 띠아암 얘 조심해 얘 조심해 아 얘 뭐야 아 잠깐 또 이걸로 변했어 얘는 뭐야? 아 우와 잠깐만 우와 얘는 뭔데 이렇게 겁나 얘 맷집 짱인데 어우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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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겁나 안죽어 겁나 안죽어 아 나 또 죽었어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난 깔끔하게 죽을래 와 나 여기서 한 여섯 일곱 번 죽었네 미치겠다 죽은 것만 한 한 한 25분이 죽어야 25분 동안 죽기만 했네 에라 이 편집 안한다 그냥 간다 쟤 귀찮아서 편집 안한다 내가 헌길 정신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편집 안해 그냥 해 다 보통 봐 영상에 써놔야지 몇 분 후부터 보시길래 이렇게 써야지 아 나 진짜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힘들겠어 좋아 이거 지금 6-1 여기서 계속 지금 다섯섯 번 죽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